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.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.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. 그동안의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.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자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꿈과 이상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이 시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는 황동규님의 시 한 구절입니다. 1938년 4월 9일 평안남도 숙천 출생으로 서울대 영문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했는데 1958년 현대문학의 10월 즐거운 편지 등으로 등단했습니다.